올해 굿나루 쇼샤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손흥민 파울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12일 열린 토트넘과 맨유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이슈의 중심이 된 장면은 손흥민과 스콥 맥토미니의 충돌 상황입니다. 맥토미니가 손흥민과 경합 중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손흥민은 그대로 쓰러졌지만 주심은 경기를 진행했습니다. 이후 에딘손 카바니가 득점해 맨유가 앞서갔습니다.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 후 맥토미니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.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경기는 맨유의 3대1 승리로 종료됐습니다. 팬들은 경기 결과보다 파울 장면에 더 집중했는데요. 맥토미니가 손을 쓴 장면이 파울인지 아닌지 치열한 감론 음박이 펼쳐졌습니다. 솔샤르 감독은 손흥민의 이름을 딴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. 솔샤르 감독은 만약 내 아들이 경기 중 3분 동안 쓰러져 동료 10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